안녕하세요. 빵떡입니다. 오늘은 육심당에서 몽다리와 쪽갈비를 협찬해 주셨어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바베큐 소스랑 유자 소스랑 매운 소스 이렇게 있어요. 삼성 매운 소스에서 불리는 소스는 우유처럼 매운 소스를 시켜놨어요.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네네네네네네 ө득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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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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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무겁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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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